3. 장근석 측 16일 훈련소 입소 조울증 이유로 4급 판정 배우 장근석이 16일 대체 복무를 시작한다. 3. 소속사 트리제이 컴퍼니는 장근석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아 16일 입소 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. 이에 따라 사회복무위원으로 2년간 대체 복무할 예정이다. 당일 혼잡 등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를 날리지 않고 조용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 했으나 지난 27년간 곁에서 끌어주었던 팬들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본인 의견을 존중해 홈페이지에 직접 인사 글을 올린 후 공식 입장을 전하느라 늦어지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. 이어 장근석은 2011년 대학병원에서 처음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시행된 모든 재신체검사에서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아왔다. 이 과정에 있어 배우 측 입대 연기 요청은 없었으며 병무청의 재검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다. 그리고 최근 4급 사회복무위원 소집 대상으로 최종 병역 처분을 받았다. 신체 등급 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. 배우의 건강 상태를 밝히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. 그러나 장근석은 팬들의 관심으로 성장했고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.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대중에게 명확히 공개하는 게 책임이며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